이제 혼자구나 식구처럼 맞아줄거라고 믿어요 잘 부탁해요 틀림없이 건강도 좋아질거야 울지마 학기 중에 체력적으로 우수한 학생 두 명을 선발해서 도쿄로 유학을 보낼거야 이거야말로 진짜 비밀 교칙에 위배되는거거든 애구치가 사라졌어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그때랑 정말 똑같지 둘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애구치는 간밤에 친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나 어제 애구집 본거같아 학기를 좀 일찍 끝냅시다 특별수업이 실시할겁니다 나 좀 이상해지는거같아 분명 우리가 모르는게 있어 아 meritoso업이 한글자막 by 한효정